민우님 유니슨 1,995원 매수 그리고 제1바이오 7,930원이요 유니슨 물려봐야 지금 상승추세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상담할 거 뭐 있습니까 손실률이 수십프로씩 난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는 안좋아요 재무구조는 안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구요 지금 뭐 이평선은 지금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종목으로 인해서 주식투자를 얼마나 하셨어요 300정도가 뭡니까 아니 주식투자를 몇 년 하셨냐구요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신 건데 지금 총투자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유니슨하고 제1바이오에 총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130만원, 170만원 정도 투자하셨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래서 아까 300정도라고 적으신 거구나 보니까 요정도 자금으로 투자를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나이는 좀 어리신 거 같은데 물론 본인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재무구조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왕창 죽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손실이 되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호전이 되기는 해도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은 종목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셨구나 수익권이 오면 참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참 난감한데 이 종목이 작전이 제대로 걸리면 크게 먹을 수는 있어요 작전이 제대로 걸리면 지금 이 종목은 뭐 작전이 걸렸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재무구조가 이렇게 최악인데 최악인데 일단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지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전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얼마냐면 잠깐만요 제가 잠재자산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종목 잠재자산이 48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오른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감가 생각을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전에 손실된 거 갖고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해도 지금 1700원씩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작정하고 작전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금액대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타신 거 수익은 내세요 수익은 내시고요 이 종목이 제가 뭐 위험 종목이다라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해서 괜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에 하나 5천원도 갈 수 있고 만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전 세력들이 어차피 작정하려고 지금 주가를 끌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세월에 좋은 꼴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만약에 끌고 가고 싶다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손절 금액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본인이 기술적 반동 구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점에서 계속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00원이 여기라고 쳐요 1900원이 여기야 내가 매수환금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쫓아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방에 물려버리면 전재산 다 날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늘어난다는 그런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손절 금액은 손절 금액은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잡으셔야죠 제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이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3자에 피해를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손절 금액을 제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500원이 빠지면 사방압력이 더 올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되 수익권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는 보시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내가 고점에서 물렸을 때 이 종목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내 자금이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것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께요